지금 한창 인기 있습니다. 정말 이 노래는 모른다면 노래교실에서는 진짜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노래가 정말 인기 있는 노래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사장의 맘에 더 안타깨도 한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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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한 번도 설탕고 사랑하는 우리 지금은 내 날이 더 재밌되었더라 밝기 바빠 하는 세월 보고 바라던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나올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나올지 다시 세계를 키워놓고 고생 고생만 하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려봤구만 벌써 나이가 60이 지나 70이 되고 일가 버리기 내 인생은 다 가버리고 이제서나마 자세구에 많이 노력하지 마시고 나의 눈이 바보니 오며 아픈 남들 바라던데 인생의 처음 맛을 가보고 살려오니 지금도 내 나이 더 재밌되었더라 아 넌 지워 임맘을 순 없고 지검에 참을 순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나올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나올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나올지 사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나올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나올지 이 노래 부르면서 눈물 날라 그래요 사랑한 세월이 너무 아깝고